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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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망이 있네요. 배틀는데. 운동이 끝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아까 느낌이 좋아가지고 들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일단 충실차기 침대고 여기가 제 침대. 누가 정하신 거예요? 여기 침대는. 그냥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편한데 쓰자고 해가지고. 혹시 뭐 방에 재밌는 거나 가랑할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독서를 좋아해가지고. 책은 좀 많아요. 책은 어디있어요? 책이 여기있어요. 숱색제목이 저는 이제 말그릇. 말을 어떻게 이쁘게 재치있게 하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거 이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도 좀 약간 자신있게 하려고. 그 옆에 있는 노트 같은 거 뭐예요? 아 이거요? 하루하루 연습한 거. 이제 좀 이렇게 좀. 복습하는 좀. 글씨를. 글씨는 잘 쓰죠 제가. 이건 좀. 대충. 좀 대충. 쓰긴 한데. 뭐. 나쁘지 않죠. 책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엄청 이상한 책 한번 쓰게 되세요. 저는. 네. 오기 전에 사오긴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사왔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서점으로 가서. 서점 한 번씩 가는데. 한번 사. 사봤습니다. 지금. 60페이지 정도. 60페이지 정도. 60페이지 정도. 룸메이트 어떠세요? 그리고 각자.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게. 많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야구를 생각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시윤이. 되게. 보이는 이미지랑. 다른 게. 야구를. 야구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리 야구에게 되게 많이 해요. 펌 얘기도 많이 하고. 가끔씩 또 저. 책상. 펴가지고. 야구에 대한 토론봉. 그런.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거. 10점 만점에. 몇 점씩.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 다 주면. 너무. 잘 주는 것 같으니까. 8점로. 8점. 장시윤 선생님이요? 10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둘 중에 하나 맞히면. 네. 저희가 준비. 한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서로 양보하실 수 있나요? 음. 풍먹이죠. 부먹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탕수기 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반 나눠서. 서로. 평화. 평화롭게. 팥빙수. 냉면. 하나 둘 셋. 냉면. 붕어빵. 오뎅. 하나 둘 셋. 붕어박. 잘 때 이갈기. 잘 때 코골기. 하나 둘 셋. 코골기. 저는 잠들면 잘 못 듣는 편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상현이 가끔씩 좀 코골고. 근데 심하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땀 냄새 발냄새. 하나 둘 셋. 발냄새. 저는 잘 씻습니다. 청결하죠. 박용택. 김현수. 하나 둘 셋. 김현수. 하나 둘 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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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한테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시면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창희야 먼저 해. 카메라로 울렁증이 있어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창희와 같이 하루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팀이 조금이나마 보팀이 되는 선수가 되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